하다가 결국에 비싼 매력을 만드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걸 아예 붙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유통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연장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은 5,000원인데요. 이게 혹시나, 혹시나 그러길 바라는 인데 저도 5,000원을 구매하셔서 나중에 한 50만원이 되기를 확실히 그러기를 두고 보다 다 알고 있습니다. 15번은 한 5트랙인데 5번을 내보기고요. 하나의 희한 트랙이 숨어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공연을 해주시면 돼요. 좀 더 배웠어요. 다음 시리에 있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가을비라는 노래입니다. 축축한 걸이 위로 쏟아지는 불빛 서늘한 바람에 구부렛게 들리던 눈물을 가리는 우산 쏟아지는 빛을 피해 쏟아지는 빛을 피해 누가 바람을 피해 갔는지 누가 바람을 피해 갔는지 네가 멈추고 숨을 찾는지 두 시간에 사라지는 사람들 행복한 것 같아요 축축한 걸이 위로 넘어간다 너무 길고 숨어있는 나무와 미나리는 타이들 사랑에 석가만 한다 깻잎사는 월가에 하느님과 가난한 곳에 있는 타이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